자 최상 1프를 집도하는 NK 난구원쌤입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우리 통학과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차근차근쌤와 같이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빅뱅 이후 일어난 우주를 구성하는 입자 생성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 자 어떻게 돼? 이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빅뱅이 일어나고 처음에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죠. 기본 입자가 뭐였어? 쿼크와 전자였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죠. 이제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2대1과 1대2가 되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고 전자는 원래 있었으니까 전자는 여기 그냥 있는 것 뿐이야. 그지? 근데 그 다음에 뭐야? 양성자와 중성자가 원자핵이 되는 거지.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양성자가 수원자핵이니까 수원자핵은 있는 거고 여기도 전자는 그냥 있었지.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더 우주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드디어 수원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 일어난 순서대로 하면 뭐야? 기본 입자, 쿼크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가,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 다가나네, 다가나. 몇 번? 4번입니다. 됐지? 자, 다음에 2번. 야, 실온에서 고체야. 광택을 띠며 칼로 쉽게 잘려. 이렇게 물러. 이거 알칼리 금속인데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해. 반응성 좋아. 리나카, 루비줌, 세슘. 알칼리 금속 중에 하나 찍으면 되겠네.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지, 2번. 되겠니? 다음에 3번. 물과 메테인의 화학결합. 자,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6개. 8번이잖아. 얘 2주기죠. 기역은 맞고. 니은, 수호의 원자가 전자, 수호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1개지. 수호는 1개입니다. 지금 이제 거기를 보면서 절반을 나눠서 원래 지금 풀라는 얘기야.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산소는 지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수소하고 공유하게 된 거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제 수소는 여기서 절반을 공유한 거니까 원자가 전자가 1개라는 얘기지. 산소는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6개라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산소는 2주기. 그 다음에 수소의 원자가 전자는 1개니까 틀렸고. 메테인에서 탄소는 원래 탄소는 원자가 전자가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 옥텟이 아니지, 당연히. 근데 뭐야? 수소가 와서 도와준 거잖아요. 수소가 원자가 전자를 몇 개를? 4개를 갖다. 자기는 하나 있으니까 수원자 4개가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해서 총 4개를 갖다 이렇게 공급해서 옥텟을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네온에 배치를 한 거지. 10번 네온 2주기의 비활성 기체 얘는 원자가 전자가 0개 최해각 전자가 8개가 되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된 거지 답은 ㄱ디긋해서 몇 번이야? 3번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